아기 펭귄이 바닷가나 동물원 우리 안이 아닌 사육사의 사무실에서 놀고 있는 영상이 화제입니다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펭귄이 원래 있어야 할 바닷가나 물 근처가 아닌 따뜻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데요. 사육사에게 할 말이 있나 봅니다. 뒤뚱뒤뚱 사육사에게 걸어가는 모습이 참 귀엽습니다. 사육사를 발견하자 재롱도 피우고 애교도 부리는데요. 꼭 펭귄이 강아지 같습니다. 코엠 화제 영상이었습니다.